자막제공자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위챗,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벌써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주간운세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봄은 굉장히 춥네요. 지금이 현재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이고 5월 초부터는 개사월로 바뀔 거지만 아직까지는 임진월이라는 거 그리고 이 임진월을 이미 또 제가 4월 초 전에 방송을 해두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그 운세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춥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아무래도 이 신금이 병화를 끌고 와서 이제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부분이고 하늘에서 움직이는 이 기운 자체가 제가 여기다가 작게 쓸게요. 임수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임진월이기 때문에 임수가 임수를 만난 격이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움직이는 청간의 글자가 무엇이냐면 무터입니다. 이 무터는 임수의 흐름을 막는 부분이고 그리고 간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볼 거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양에서 음으로 가는 흐름이라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 작업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참고를 하셔서 하루의 일진해석법 중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싶으시면 영상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운세부터는 제가 댓글 표시보다는 내용 자체에 타임라인을 달아 놓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구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 더보기 아래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내용 더보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서 타임라인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일관이죠. 간목일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간목일간부터가 첫 번째 일관이고요. 본인의 만세력을 어플을 돌리거나 아니면 어플로 보지지 않는 분들은 만세력 책자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보시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 이 간목일간이 본인의 날짜 위에 있는 한자의 경우에 이 파트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는 3일씩 쪼개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무토가 편제입니다. 이 편제가 꼼꼼하게 작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 무토 청간 글자 자체가 그다지 반갑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는 고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짜인 26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26일 월요일은 갑진일이고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비간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그리고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쇠지 안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전주하고의 상황이 좀 달라요. 이제 무토로 계속 5월 초까지 갈 건데 이날은 본인을 도와주는 세력 즉 도와주는 세력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도와주는 기회가 들어오는 날이기도 해요. 어쨌든 도움이 들어온다는 거죠. 월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뭔가를 크게 깜빡하셨던 분은 상사가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부하직원의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7일 화요일은 을사일이고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법제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요. 병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변 사람들 간에 짠한 마음 연민이 생길 수가 있고 내가 그들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민의 감정이 들 수가 있고 내가 도와주려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봉사에 가까운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이 나는 날이 아니라 일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느껴지는 날입니다. 계속 이대로 가도 될 것인가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27일은 일적으로 지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달달한 거 좀 많이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8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병 5일입니다. 사오미로 계속 가고 있죠.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식신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식신 상관에 들어온 이날은 간목일간 입장에서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펼쳐질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라면 매출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자식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날 자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환경이거든요. 이 사오미의 오가 들어오는 날 자체가 그러면 이제 29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미일이죠.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그리고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역시 자식 문제는 고스란히 이틀째 같이 들어옵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식분들의 상황에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식사하실 때 소화제를 꼭 챙기십시오. 이날 29일은 음식을 드시게 될 때 소화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 건강운이 다운된다는 의미니까 수요일, 목요일 연달아서 건강운 즉 소화력이 떨어진과 동시에 일적인 능력도 같이 다운해되겠습니다. 자 그럼 30일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무신일인데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은 미혼 남녀분들은 상대방 이성분들과의 이별 그리고 또 새로운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는 날이고요. 인연의 교체가 이뤄질 수가 있고 금전적인 환경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투기 열풍이 일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겠지만 금전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에게 투자를 하고 있던 회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 나에게 월급통장에 월급을 찍어주고 있는 회사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5월 1일 토요일 기요일이죠. 기요일도 보이겠습니다. 정제가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고요. 퇴직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금전적으로 좋은 소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돈을 벌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꽁돈의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이 이 유의 현찰 현찰이거든요. 유 자체가 현찰인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가 있고 어쨌든 뭐 크건 적건 이득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5월 1일도 볼까요? 일요일이네요. 경술일이고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자 그럼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제입니다. 양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 날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일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게 되는 흐름이고요. 또 그 전 흐름과는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발전적인 흐름을 타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간목일간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특히 주 중에서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흐름이 생기고요. 하지만 주말 그리고 주 초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들이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발전적인 흐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주간운세 올리고 나서 각 일감배 끝내고 나서 바로 월별론세도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꾸준히 제 방송 들어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알람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일간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으니까 이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번 한 주간의 힘을 쓰는 글자는 바로 이 묵토라고 하는 정제입니다. 보수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욕심도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날 갑진이를 보겠습니다. 우선 청간에 들어온 이 월요일에 청간 에너지는 겁제 에너지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 에너지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월목일간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이고요. 이 날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구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정말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SNS 또 어떤 뉴스 기사 이런 것에 노출이 좀 심해질 수가 있고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월요일에 이 진이라는 글자 자체는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언행, 말 또는 행동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이제 27일 화요일은 어떻게 또 이어지냐면 비견 글자가 을살이라서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되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월목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감추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액면 그대로 노출할 수 없는 날입니다. 즉 이 날의 테마는 거짓입니다. 진실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고요. 감추어야만 되는 상황 덮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8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이 날은 병오일이고요.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그리고 월목일간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일을 쉬고 계셨던 분들 현재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취직의 소식이 이 날 들려올 수 있고 또 전혀 새로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이고요. 이제 29일 목요일은 정미일인데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제입니다. 양지 환경에 월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비즈니스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전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날이고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이제 30일 금요일은 무신일입니다.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 에너지입니다. 퇴제 환경에 월목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이 됩니다. 4월 30일 이날은 직장이나 또 사업적인 영역에서 목요일과 연결이 되어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좀 더 발전적인 소식들이요. 그런데 29일과의 차이점이 그럼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29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사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대외적인 기관에서 포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홍보거리로서 연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는 부분이고 금요일은 그냥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내 소유에 관련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들어온다거나 매출이 좀 더 향상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상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즉 30일은 보상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5월 1일 토요일은 기요일인데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 에너지입니다. 절지 환경의 을목일관 분들께서 놀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실제로 이전과는 다른 개혁에 가까운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 또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이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동수가 있습니다. 이제 5월 2일 보겠습니다. 경술일이고요.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 에너지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일적으로 상당히 책임을 지러하지 않거나 아니면 게을러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부탁을 하려고 할 수 있고 의존도가 높아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런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응서를 살펴보았는데 을목일관 분들도 역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좋은 쪽으로 본인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오늘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병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렸고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양력으로 이 숫자를 봐주시면 되는데 4주는 늘 말씀드리지만 절기 중심으로 보셔야 되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식신의 에너지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세요. 여러 가지를 버리려고 하시고 또 구매 의혹도 상당히 커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7일 동안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날로서 4월 26일 이 갑진일의 흐름을 볼 텐데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식신이고요. 관대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마무리가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강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일단 뭐든지 막 펼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반드시 마무리를 잘 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고요. 목적을 반드시 정해놓고 이 목적대로 움직이시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이 27일 화요일 을사일을 볼 텐데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 에너지입니다. 건럭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께서 놀이시는 날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병화일관분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날이라는 거죠. 즉 굉장히 바빠지는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요. 이제 28일 수요일 어쨌든 화요일에 이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날을 뒤로 하고 수요일에 병호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이제 맞이하실 텐데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께서 놀이시게 되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 있어요. 이 날은 말이나 태도나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동업자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동업자 같이 일하는 동료 이런 분들이 평상시보다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폭력성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행동이나 말 또는 폭력성이 느껴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어서 다툴 수가 있고 싸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날은 서로 대화와 조율이 조심스럽게 필요한 날입니다. 대화가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29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 정밀일이 있기 때문에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입니다. 쇄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주변에서 실제로 병화일관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30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무신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겠죠. 실제로 이 병지 환경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우울해진다는 얘기는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시고 외출을 잘 안 하시는 분들 특히 집돌이 집순이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반드시 외부로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한 시간이라도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거나 걸어 다니시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많을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5월 1일 토요일 기휴일도 보겠습니다. 상관에너지가 청관에 들어왔고요. 정제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금전적인 활동 또는 직업적인 활동적인 부분에서 잘 풀리지 않는 날이에요. 즉 생계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다운이 이뤄지는데 부하직원이나 아니면 부모인 경우에는 자식들과 대화가 잘 안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월 2일도 보겠습니다. 일요일이죠. 경술일입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고요. 손익계산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 날은 그 말은 즉슨 내게 이득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을러지는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2일에도 손익계산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외부의 내가 공헌을 할 수 있는 공헌도 중심으로 꼭 생각을 하십시오. 반드시 이 일을 했을 때 내게 돈이 떨어지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에 있어서의 공헌도 위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지금 당장은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힘들어지거나 곤란해지셨을 때 병화군들을 도와주는 세력으로 그 운 자체가 변질되고 또 좋은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역학이고 명리이고요. 정화일관 쪽으로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관람 꼭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도 지금 보시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힘을 쓰고 있는 이 청관 에너지가 바로 무토입니다. 이 무토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상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힘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첫번째 날로서 4월 26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갑진일이고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이고요. 쇠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날은 누군가와 약속을 하게 되시고 누군가와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상황에서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라는 것은 보험계약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구두의 약속일 수도 있겠죠. 물건이나 정신적인 것을 지적인 재산을 주고받는 거래일 수 있습니다. 자 27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을사일이고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제가 되고요. 제왕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실속은 사실 떨어져요. 실속은 떨어지지만 일은 추진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화 속에 경금이 들어있거든요. 이 경금이 바로 정제예요. 사화 속에 이 경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은 결국은 사유축으로 이 금의 재성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를 추진한다는 결론입니다. 밀어붙여야 되는 일이 있는 분들은 화요일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28일 수요일은 병호일인데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집중력 있게 실제로 일을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날은 주의하실 건 다른 건 없고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한다거나 또 자존심에 굉장히 스크래치를 입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다툼선을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29일 목요일은 정밀이고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말실수를 한다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살을 겹지 않는 태도가 실제로 벌어질 수가 있고 본인으로 인해서 이 말실수나 또 어떤 그런 태도 때문에 구설에 오를 수 있어요. 구설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29일 지나서 30일 같은 경우에는 무신일이고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목격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하고 있는 일이 시시각각 어떤 변수가 자주 발생해서 불안정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정화일관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겪었냐면 녹화하기 며칠 전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갑작스러운 통신사의 긴급 점검 알람을 보게 됐어요. 저는 TV랑 인터넷이 다 안 돼가지고 여러 번 확인을 하다가 전혀 어떤 알람이나 문자나 카톡 안내 이런 걸 보지 못했거든요. AS 전화연결이 계속 안 돼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통신사 홈페이지로 한번 접속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에 제가 있던 지역에 긴급 점검이 있다라는 팝업이 작게 뜨더라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변수가 시시각각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전산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전산장애 뿐만이 아니겠죠. 여러가지 변수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다른 지사의 발령 배정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발령 이 취소가 된다거나 출장 취소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약속들이 번복이 되는 상황들 치소 보류 이런 것들이 이 30일에 실제로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5월 1일 토요일 기휴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정화연결 분들께서 누이시는 날이거든요. 내 구미에 당기는 흥미로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밥을 먹을만한 식사 약속이 생길 수 있고 또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분들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승진에 가까운 아주 발전적인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식사 식사 모임도 생길 수가 있고 약속 약속 생길 수가 있고 그럼 이제 5월 2일 보겠습니다. 경술 일이고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 에너지입니다. 양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누이시는 날이고 금전적이건 물질적이건 어떤 살림살이를 물려받게 되거나 아니면 선물로 받게 될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정화일관 분들의 살림살이가 옛날은 늘어납니다. 살림이 늘어나는 증가되는 일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의 흐름을 또 쭉 살펴보았고요. 주중에 큰 위기는 없지만 목요일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노력여야에 따서도 운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긴장 푸시고 걱정 접으시고 좋은 운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일관으로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모토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번 한주간의 힘을 쓰는 글자가 바로 비견에 해당하는 모토 글자입니다. 5월 초까지 힘을 쓸 것인데 우선 비견이 들어왔다는 것은 탈재현상이 심해질 수가 있고 또 경쟁 현상 즉 본인의 운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100% 들었다고 하더라도 50% 정도 다운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4월 26일 갑진일 같은 경우에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 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있죠. 관대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월요일에 놓이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분들의 판단력이 떨어지는 날이 고요. 남편의 판단력이 떨어지는 날이고 이것과 상관없이 회사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의 일이 상당히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즉 구설이 실제로 벌어질 수가 있고 어떤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까지 일어날 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고요. 이제 27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을사일이고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 에너지입니다. 건럭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업무 실수가 일어날 수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 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손해가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약속이나 일을 의심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자존감 굉장히 커지는 날이고 일에 대한 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루가 될거에요. 이제 29일 입니다. 목요일 이고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 에너지가 됩니다.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무토일관 분들께서 이 날은 상대방의 의견을 굉장히 주의깊게 귀로 경청을 하시게 되고 또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의견들을 아주 꼼꼼하게 들어주실 것이고 여유가 많아집니다. 일을 급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30일 금요일 또 보겠습니다. 무신일 입니다. 비견의 에너지가 청관에 들어온 날이고요.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병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말이 베풀게 되고 또 나보다는 이 주변 사람들 동업자나 직장에 계신 분들 상사 보아직원 내 동료에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관리자 직급인 분들께는 유리한 날이 되겠죠. 자 그러면 5월 1일 5월 2일 이렇게 주말도 볼텐데요. 5월 1일은 기후일이고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의 에너지입니다. 사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 무토일관 분들께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도움 요청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요일에는 바깥에 나가고 싶어도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시게 될 확률이 높고 또 이런 방해 작업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5월 1일은 어떻게 될까요? 경술일인데 이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의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필요 없는 물건들을 실제로 정리를 하시고 버리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날 무토일관 분들께서 몸살이 나거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몸살이 나거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평소보다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2일에는 크게 짐 정리를 하신다거나 청소를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한주간의 운세도 실제로 쭉 살펴보았는데 무토일관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과 이슈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힘내시고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노릇녀에 따라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저희는 운을 활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고요. 계속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기토일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놓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 그 청간에서 힘을 쓰는 글자 자체가 무토라고 하는 겁제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겁제에너지가 계속 힘을 쓰고 있으니까 기토 분들은 좀 기운이 많이 빠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승부를 걸 만한 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배우고 공부를 하시고 어떤 라이센스 취득을 하시기는 적당한 주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날로서 갑진일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제입니다. 이날은 기토일관 분들께 쇠지안경에 놓이시는 날이 될 텐데 회사나 하고 계신 일에 있어서 큰 보호를 받게 되시거나 아니면 현재 계신 곳에 소속감 소속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전문직이 계실 수도 있죠. 이 기토일관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유리한 입장이 되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7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을사일이고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입니다.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이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하고 있는 일에서 아주 큰 어떤 안목적인 희생을 요구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사화 속에 경금이 숨어 있기도 하고 상관이죠. 기토일관 입장에서 그리고 사는 앞에 다른 일관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유축의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거니까 사유축은 바로 금이고 식상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요일에는 크게 희생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원도를 유지하시게 될 겁니다. 공원 뭔가 일을 하시고 보상과 상관없이 나의 것을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수요일, 병호일도 보겠습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건럭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프리랜서나 혹은 저처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큰 매출을 올리시게 될 것이고 또 큰 결과물을 상황에 따라서 내놓으시게 될 거예요. 예술가분들은 이날 어떤 작품활동을 하시기에 연기활동을 하시기에 혹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 입장에서도 괜찮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는 날이고요. 이제 29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 청간에는 편인의 기운이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죠. 관대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잔소리를 잡으시거나 트집을 잡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날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이 즉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비판을 했을 경우에 기토일관 분들께는 이 비판이 독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참견 또 비판 이런 것은 가급적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30일을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모신 일입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날이에요. 이 겁제가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관계가 불안정해진다는 뜻은요. 그동안 내 편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거나 카톡 대화를 계속 숫자 알람이 안 지워지는 거죠. 뭔가 차단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네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혹은 시시각각으로 이 사람들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징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30일이고요. 이제 5월 1일 또 5월 2일 주말을 살펴볼 텐데 토요일은 기후일이라서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기토요일과 모두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인데 이날은 친구가 생기고요. 이 친구라는 것은 뭐 아주 알콩들콩한 친구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뜻을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이 내 편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배우나 예술가 분들 같은 경우에 소속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소속사가 드디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취직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5월 2일 경술일도 살펴볼 텐데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겉제입니다. 양지 환경에 기토요일과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그동안 쉬셨던 분들은 토요일을 기점으로 취직이 된다고 했고 그로 인한 연장선인데 활동성이 굉장히 일요일에 왕성해집니다. 왕성해진다는 의미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치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이 왕성한 활동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작품활동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개발에서 굉장히 왕성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토요일과 분들은 점점점점 뒤로 가며 갈수록 활동성에서 폭발성을 지니게 될 것이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벌이시게 될 것으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일간도 넘어가 볼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것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움직이는 글자 영향을 미치는 글자는 바로 모터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편인입니다. 이 편인으로 인해서 경금일간 분들도 상당한 간섭을 많이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일씩도 이렇게 날짜를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날로서 각진일이 들어오는 26일을 보겠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은 우선 청간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편제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양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 편제 에너지로 인해서 활동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스케일이 큰 활동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먼 곳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평상시 가보지 않았던 장소로 이동을 하실 수 있을만한 이동운도 생겨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미팅 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27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을사일인데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 관 아닙니다. 그러면 장생지 환경에 이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아닌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는 사유축으로 이렇게 금의 오행으로 비겁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 사화 속에는 경금이 들어있어요. 경금은 비견이잖아요. 연애운이 실제로 높아지고요. 미혼 남녀분들은 연애운이 높아지고 이 편금 편관이라고 하는 이 사화 속에 경금 비견이 들어있다는 뜻은 내가 오랫동안 만날 쭉 함께 할 수 있을만한 아주 오래오래 만날만한 인연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유축금은 바로 비견이잖아요. 오래 만날 인연 이날 혹시라도 좋은 만남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배우자의 운이 될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사귀실만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배우가 만약에 아티스트나 배우가 이날 소속사를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10년 20년 함께한 소속사를 만난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8일도 보겠습니다. 병오일이고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에너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과거의 일을 내가 덮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일을 덮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예적으로는 명예의 실추가 일어날 수도 있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 날은 그러면 이제 29일 목일도 볼텐데 정미일이죠.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신 날인데 미라는 것은 해명위에서 건너왔거든요. 목의라는 것은 여기서 재성이에요. 재성은 이제 내가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성과의 실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상대방과의 다툼 이성과의 다툼 싸움 또 이런 영역에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론이 굉장히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끝까지 내가 성실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돼요. 나도 잘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잔소리만 할 수 있으니까 이론이 앞선다는 말은 사회생활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죠. 19일도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경금일관 분들은 이 무토의 작용으로 간섭이 상당히 심합니다. 자 이제 30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요. 무신일입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비견입니다. 건럭지 환경에 경금일반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나는 아직 해보지 않았던 미숙한 일 또 아직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경험치가 떨어지는 일들을 맡을 수가 있고 그것을 추진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할까 말까라고 양쪽에 상황을 놓고 갈등을 할 수 있어요. 이 개를 잡을까 저 개를 잡을까 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5월 1일과 5월 2일도 볼 텐데요. 5월 1일은 기후일입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일간분들께서 놓으시게 된 날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하게 되는 간섭이 굉장히 싫어지는 날이에요. 또 상대방과의 은근한 기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괜한 기싸움이죠. 제왕지 환경이라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싸움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간섭이 싫은 것은 그냥 티를 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따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월 2일 일요일입니다. 경술일이고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쇄지 환경에 경금일간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이고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끌어주려고 하고 서포트 해주려고 하는 흐름이 들어와요. 주변에서 도와준다. 도움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을 쭉 또 살펴보았을 때 경금일간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가 또 고비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큰 탈 없이 또 잘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글자이고 하늘이 열리는 글자 즉 뭔가를 보여줘야만 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스케일 자체가 크게 겪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나만 왜 이렇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태어난 에너지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보여줘야 하는 일들이 많거나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갈고 닦아야 하는 상황들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한결 편하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똑같이 태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들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계속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거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제 해석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거밀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신거밀간 분들도 이번 한주 또 5월달 온세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 무터라고 하는 정인이 힘을 씁니다. 아까 아까 경거밀간 같은 경우에도 편인의 에너지가 계속 힘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정인이에요. 그래서 간섭이 상당히 많고 또 정신적인 부분 간섭을 당하면서 이런 정신적인 멘탈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고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잘 이겨내실 거예요. 신거밀간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추진하는 능력이 예설없지 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3회씩 끊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은 갑진일인데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그리고 정인 에너지가 지지의 에너지로 들어왔어요. 임묘지 환경에 놓이시게 될 텐데 첫째 날에서는 실제 일에 대한 추진 자체가 잘 안되고 간섭도 많고 이 한주간의 온세 말씀드릴 때처럼 어떤 상황에 갇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중간에서 정체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기다리셔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27일 화요일은 을사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제 에너지가 이 청간에너지로 들어왔고 정관에너지가 지지에너지로 들어온 셈이죠. 사지 환경에 심금일관 모두께서 놓으시게 되는데 금전적인 낭비가 실제 벌어질 수가 있고 실속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활동 자체가 월요일에 이어서 계속 정체가 되시는 부분이신데 일에 대한 부분도 판단 자체가 결정이 빨리빨리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류가 되고 정체가 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지속이 지속적으로 보류가 또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월요일 화요일이 끝나고 28일 수요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병호일이 들어왔습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편관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병지환경에 싱그멸일관 분들께서 놀이시는 날인데 지나온 일에 대해서 반드시 과거의 일이어야 됩니다. 지나온 일에 대해서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놓쳤어요. 돈이 없어서. 청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매매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이런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선택지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제 29일 목요일입니다. 정미일이고 편관에너지가 청간에 들어왔고 편인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싱그멸일관 분들께서 놀이시는 날인데 회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직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운세를 보시는 분이 사업자 대표일 수도 있잖아요. 내 아랫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혹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주주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날입니다. 이제 30일 금율도 보겠습니다. 무신일이고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에너지이고 겉제에너지가 지지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싱그멸일관 분들께서 놀이시는 날이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의 거래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무리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요일에는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쓴다거나 아니면 아직 많은 기한이 필요한 일인데 일정 자체를 무리하게 당기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5월 1일 5월 2일 주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일이고요. 기후일이라서 청간에는 편인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너지에서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건럭지 환경에 싱그멸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인데 아주 중요한 일 아주 정교한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매우 정확하게 성공해야만 되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날은 조심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은세를 보시는 분이 집도를 하는 수술을 하시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 날은 매우 중요한 수술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성공 여부를 떠나서 화이팅 하시라고 저는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5월 2일입니다. 경술일이 들어왔고요. 겁제 에너지가 청간에 들어왔고 정인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죠. 그리고 관대지에 관대지에 이 싱그멸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인데 이 날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정화가 이 속에 들어있어서 결국은 풀리긴 할 건데 사람들과의 오해가 벌어질 수가 있고 이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고 이 오해로 인해서 구설수에 시달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한 다툼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그멸일관 분들은 이 5월 2일은 대두르기면 외부 활동이나 외부 어떤 인터넷 활동 같은 것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갇힌다, 보류되고 후회되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만큼 간섭을 많이 당하게 돼요. 이번 한 주에 그래서 대두르기면 자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운들을 피해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운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언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신 바짝 차리고 넘어가야 될 날들이 조금 많은 것 뿐이에요. 주중에서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갈 거고요. 싱그멸일관문들 이번 한 주도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운을 잘 활용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다른 일관과 마찬가지로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힘을 쓸 텐데요. 무토라는 것은 바로 평관입니다. 임수일관 입장에서 그래서 고집이 좀 세지고요. 다른 타인들의 말을 경청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또 세계식 쪽에서 오늘 살펴볼 텐데 26일 월요일은 갑진일입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으시게 될 확률이 높은데 먹고 사는 일 하시고 있는 일 사업적인 부분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출 실적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식신은 바로 아랫사람이거든요. 부활하던가 자식의 일 때문에 손실을 입을 만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27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얼싸일이고 상관 에너지가 청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에너지로서는 편제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일에 대한 방향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아이를 지금 부양을 하고 있는 자식이라고 아이를 지금 부양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식의 전공이 바뀐다거나 계속 어떤 예체능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이제 그걸 준비를 하지 않고 전에 다른 방향으로 유학을 간다거나 하는 방향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바꿀 수 있는 사업변경의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 즉 학업이나 학부전공 같은 학업 전공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방향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27일입니다. 이제 28일 보겠습니다. 병호일이고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 편제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에너지가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오히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편제에너지 덕분에 28일에 기쁜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발전적인 발전적인 일이죠. 발전적인 일. 내가 원하던 곳으로 부서이동을 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문이 좁은 시험의 결과를 기다려보셨는데 합격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그런 발전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29일도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정리일이 들어왔는데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임실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드디어 안착이 된 날입니다. 등록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등록한다는 것은 기다려왔던 합격 소식을 듣고 그 학교에 등록과정을 밟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길고 길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답을 듣게 되어서 승인을 받게 되거나 허가를 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단 판결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이 목요일에 승소를 들으시게 된다거나 그런 답을 얻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가 드디어 결정이 되는 날이고요. 이제 30일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고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하시는 일이 실제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들어오는 거죠. 즉 취직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부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원하고 있던 부서 이동 이거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일이죠. 취직이 된다거나 부서 이동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사업 사업 확장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1일과 5월 2일도 볼텐데요. 기후일입니다. 정관 에너지가 청간에 들어왔고 정인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목격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놀이시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자식이 그리고 전반적인 임수일관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적인 영역에서 자랑할만한 일이 생겨요. 아주 좋은 일들이겠죠. 홍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 내가 반할 수밖에 없는 일들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예술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상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포상 그리고 개인적인 보상을 받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제 5월 2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 이죠. 경술일은 편인의 에너지가 천관에 들어왔고 편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 입니다. 그러면 임수일관 분들께서는 거쳐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이 날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운대로 하실 경우에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실수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말실수 혹은 차별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오해를 많이 받거나 구설에 시달릴 수 있는 인자가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술 속에 있어서 조회와 구설이 불러 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한주도 쭉 살펴보았을 때 임수일 분들은 크게 고비는 보이지 않아요. 이번 한주도 잘 활용을 해주시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려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마지막 일관인 개수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한주간의 힘을 쓰는 글자는 바로 5월초까지 무토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 무토는 바로 정관 에너지입니다. 정관의 활동으로 인해서 개수일관은 참을성있게 뚜벅뚜벅 나아가실 건데 3일씩 끊어서 우선 첫번째 날로서 각진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양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하고자 하는 일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서 상관 에너지로 인한 결정을 하시는 일들이 확정이 되십니다. 불확실한 부분들은 없고요. 불안정한 것도 없습니다. 관계가 불안정하셨던 분들이라면 월요일에 실제로 냉했던 관계들을 화해로 결정을 짓고 마무리를 지는 일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사이가 서로 서먹서먹해졌던 부부관계라던가 아니면 친구분들 그런 분들도 화해모드로 변화될 확률이 높고요. 이제 27일 화요일은 을사일인데 청관에너지로 들어온 게 식신이고 지지에너지로 들어온 부분이 바로 정제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부분인데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지 환경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고 희망이 생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28일 수요일은 어떠한가 병호일입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제가 되겠죠. 절지 환경에 개수일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드디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지긋지긋했던 인연들을 이별을 하시게 되고 또 정리를 하시게 되고 졸업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어떤 힘들었던 과정 고생이 끝났다거나 또 이제 아주 힘들었던 조직을 나오시게 된다거나 즉 이 경우는 아주 좋지 않았던 회사 내게 맞지 않았던 옷을 벗는 것인 것과 같은 퇴사를 하시게 되는 확률 이날까지만 일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되는 흐름을 겪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제 29일 목요일은 정미일인데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 됩니다. 임묘지 환경의 개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이 정미일 자체는 드디어 무기를 준비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장사를 하시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물색을 하시게 된다거나 여러가지 재고를 하시게 되고 또 심사숙고를 하시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제안을 하게 될 일도 있어요. 본인의 미래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제안을 본인이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제 미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30일 금요일은 무신일인데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에 에너지가 되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 에너지가 됩니다. 사지 환경에 이 개술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인데 신체적인 활동성은 멈춰있는 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심금으로 인해서 만남 또 미팅 또 회의 면접 뭔가 일을 벌이기 위해서 축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게 되는 흐름 입니다. 연기자가 다음 작품을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음 사업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하시게 될 확률도 높겠죠. 이제 5월 1일과 5월 1일도 보겠습니다. 기후 일이고요. 성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 에너지입니다. 병지 환경에 개술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이고요. 여성 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유가 말을 하는 입을 뜻해요. 입을 뜻하고 실속에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날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온전한 재능을 나누어주고 보여주게 되고 또한 잔소리가 늘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개술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벼르고 벼렀다가 부부 관계에서 남편 보내기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대면 하시게 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피했던 인연에 대해서 대면 하시게 되거나 마주 봐야 되는 상황들을 피하지 않고 이날 싸움을 벌이시게 되는 대면 상황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월 2일 입니다. 경솔일 정인 에너지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 입니다. 쇠지 환경의 개술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고요. 윗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윗사람 연장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연장자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금전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조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수분들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행동보다는 정해진 루트를 밟게 되실 것이고 준비를 차곡차곡 하시게 되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 한 주간의 운세 해석을 열심히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은 말씀드린 이번 주간 운세보다는 댓글을 달지 않고 제가 영상 더보기에 타임랜을 달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꼭 영상 아래쪽에 펼칠 수 있는 세모를 눌러주세요. 아래로 향하는 세모를 눌러주셔서 핸드폰에서 보시면 되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 영상 더보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제가 이거 지금 타는 것과 별개로 5월달 개사월 운세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 녹화본 제가 곧 주중에 주중초에 주초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신청년도 또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날씨에 조금씩 더워집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운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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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